아유 계속 못가게 되있네 애초에 못가네 여기 아! 식물사해라 호! 하차! 호! 하차! 호! 으아악! 하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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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자 그럼 그러면 됐어요? 저 오늘 할당량 다 벌어서 이제 그말도 될 것 같거든요? 왜 그만둬요? 뭘 그만둬요? 어 많이 터졌다고? 저.. 저 오늘 할당량 다 써서 이제 저 퇴근해도 될 것 같아요! 그런 기뚜라니 같은 생각 하시면 안됩니다 어 트위치모드 켜졌다 근데 이거 트위치모드 괜찮으니까 그 선생님 뭔 모드요? 어 롤 원딜 모드 하하하하 네 그쵸 감사합니다 착한 필터링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갑시다 합시다 춤 어떻게 쳐 춤 개귀었네 이게 뭐야 이게 아 누가 지금 가시골레스 월초 시작부터 에? 어 저기 뭐 보너스 있다 아 자 저 그 저 그 그 그 지금 그 아메리칸 분들 저 직업 직업일정 봐도 됩니까 거? 하하하하하하 저 그 하얘기종일정도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? 기회자 어떻게 아 저거 아 이 뿔라카 뭐야 아이 저거 안 되잖아 야 뿔라카 뭐야 와 개선이네 아 안되잖아! 이거 뭐야 뭐 하는 게임이래 여러분들이 길을 제대로 좀 만들어 길을 막지 말고 일단은 꼬리를 해야지 경쟁에서 간다 제일 먼저 뭐야 어디로 가 지옥으로 가는 포털이잖아 뭐야 왜 왼쪽에 있어 내가 논곳으로 나오는거 아니? 바보들 나는 통과한다 이번에 오왕 오늘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 다 갈수있다 나도 간다 일단 이거 게임을 좀 하면서 가야되니까 감사합니다 제거 방송하면 안나오는데 제가 1등함 골골골 첫 도착자 뭐야 일단 여러분 트롤템 좀 모르지 말고 깰수있게 만듭시다 어차피 지금 난이도 충분히 어려워 벌써 꿀은 점착제 같은건가? 그런거 같애 음 점..적..착..제? 아 또 못가잖아요 끝났어 아 저 지금 잘못 설치하는거 같아요 제가 아 문에다가 저거 설치하면 못나가는구나 아 몰랐네 아 죄송합니다 말투가 전혀 아니잖아 아 설마 가지나요 이거? 아 진원 오 같다 찔렀어 내가 까봤어 이거 어떻게 가 레이몬이 방어야 아저씨 하나요 말삼 어떻게 가요 이거 진우가는거 보고 갔지 저는 꽃을 짐겠습니다 꽃 있는 줄 알았어요 우와 꽃을 때려 꽃을 때려 꽃을 때려 꽃 꽃 너무 만지는 애네 다들 꽃사 할 것이다 꽃집 꽃집 아저씨 자 먼저 가시죠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아 뭐야 저거 뭐야 나면 안 들어가죠 하기 있잖아 꽃 어떻게 지나가 이렇게 교회 연결 안 해놨습니다 일부러 아씨 이런 아악 아 으헤 으흐흐흐흐흐흫 여기 너무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 아 이거 못가게 되있네 애초에 못가네 여기 아! 식물사해라 호! 하차! 호! 하차! 호! 호! 으악! 난이도만 딱 올리려 했는데 어떻게 가냐 아이 진짜 왜이리 압삽해 여러분 무슨품 만들어 왼쪽으로 가 무슨품 만들어 걔 압삽해 지인으로 자꾸 사기쳐 막았지만 파진다는 오예 오예 아싸 일부러 이렇게 막았지 올라가지 못하리 난 이거 이해가 안해 이걸 그냥 가지네 일부러 이렇게 막았는데 아싸 약자야 약자 야 나 낚였어 오! 저건 뭐야? 저건 뭐야? 저건 뭐야? 아! 미친 저거 뭐야? 아! 앙! 앙! 저건 일봐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만 남았어? 아 피해서 제대로 가기만 하면 되죠 이거 안 내리니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난 망했어 아하 끝났죠 아! 못했어 오예 안돼 왜이렇게 잘해 다 끝났다 어! 보탈! 1등 했다! 예, 아가씨야. 내가 계단 만들게. 상자 먹으면 뭐 열린대요. 주장님 뭐 하세요? 에헤헤헤! 야, 갔어? 예에에에에! 뭔가 김치가 이상하고 많이. 아니, 왜 출발하자마자 오른쪽으로 안 가는 거야. 만진 사람아 못 먹었고 개꿀. 따라갔어. 아, 버스기 사있어! 와, 왼쪽 수폰몽쇄하는 거 봐. 안 가, 안 가, 절로. 아! 아! 안 가는다고? 안 간다고요, 이걸? 갈 수 있는데. 아, 기모디. 감사합니다. 난 펜 먹고 싶었는데 죽었어. 꽃땜에. 저거도 점프가 타지는구나. 아, 잘못을 치겠다. 아, 이거 누가 만들었어? 저 계단! 나요, 나. 오예, 옛 자택. 나, 나. 아니, 여기 계세요, 이거. 감사합니다. 선물상자. 안 보여, 맵이. 야오! 야오! 저기, 어떻게 가? 어! 나도 깬다. 오케이. 아, 여유롭게 1등 한 번 했습니다. 죽어라! 오예! 누가 여기를 못 들어왔지? 누가 여기를 못 들어왔나? 하하하하. 저, 저러고 저 위에 딱. 내가 머리 박으면 되게 웃겼을 텐데, 아. 자, 이제 아무도 못 가게 나는 만들겠습니다. 이 팔을. 더 이상 아무도 깰 수 없게. 아주 어렵게 말이죠. فس기. 어, 난. 저기 포탈 뱅들. 네에에? 전 아직 배치 안 했습니다. 포탈 뱅들이 더 많네요. 이히히! 아! 나! 나, 제발! 나, 4등이다! 말고ache- 아, 이 아깝다, 끝났다, 여 emailed 이겼다. 이겼다! 뭐야 이거 해본 사람만 유리한 게임이다 점점 하면서 적용하는 거지 모르는 사람들은 되게 안전하게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이겼 고객님 그건 안될 것 같아요 제가 고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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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보기엔 그것 좀 많이 비율적이에요 그거 근데 엘리베이터가 더 빠르네요 어 뭐야 내가 1등이 아니라니 아 제가 1등이죠 난 내 화면된 내가 1등이었네 뭐지 지금부터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와 꽃이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어 맵 어 뭐야 뭐야 까시 찔렸어 나이스! 아 아깝다! 이거 약간 느리게 보이나봐요 자 과연 과연 그...물명의 발전과 아...물명의 발전은 대보아였습니다 도전 라임님 도전 스페이스바 오래 누르면 오래뛰는 것 같은데요? 좀 더 오른쪽에 가서 하세요 스페이스바 길이에 따라 점프 높이가 달라져요 어! 아하하하 예시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챙겨주시네요 아 솔로는 점수가 더 좋네 솔로요? 어 나 솔로 가시덤불은 폭탄은 못 없애나? 음... 아니야 철조망 이거 맞아 아 못만들었어 아 감사합니다 뭐야 아 누가 나보다 포탈 먼저 깔았어 어 뭐야 포탈 왜 막혀있어 저 포탈 왜 막혀있어 저 포탈 왜 막혀있어 와 내 포탈 7량했어 와 누가 내 포탈 7했어 자 바로 배웠습니다 에이 나만 모르는거야 나도 포탈 안쓰는거 몰라 나도 포탈 안쓰는거 몰라 아 저 쟤 어 뭐야 또 위에 이렇게 들은거구나 어 어 아 포탈 왜 이렇게 많이 깔아 나 완전 잘했어 나 완전 잘했어 아니 내가 내가 깐프 우와 뭐야 왜 왜 또 포탈 포탈 여기 오른쪽으로 포탈 탔어요 사기꾼들 وق힘 와 보러 가질마 맞아 그러면서 쏴 간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침 여자 uz 저 사악함 얘넘 Ona 뭐여 이 포탈 아 누가 무어나 머가 올 appreh패스 만들었어!!! 瘦 eff 빨려들어갔고 더랭몬님 살아있었어 ban 안돼!!! 진짜 못해 원래 천천히 가야된단 말이야 이건 남다들 갑시다 조랭몬님 때문이야 내려와 살았다 꽃들 터치 나이스 왜 안내려? 저기 꽃한테 많고 블랙홀 타고갔어 블랙홀 펀치 바로 보내버리네 조랭몬님 조용히 하세요 조랭몬님 솔로는 안된다 솔로 뭐야 이거 위로가도 죽어? 아싸 솔로 좋아 한번 더 이기면 이긴다 멍청이네 이겼다 정직하게 가야 할 생각을 해야지 나처럼 정직하게 가야 할 생각을 해야지 이제 랜덤이에요 여러분들 춤을 안 춰 어 이거 뭐지 처음 보는거다 춤을 안추고 있었구나 아 그랬구나 이거 뭐지 처음 보는건데 아 그랬구나 자 여러분 헬 만들지 맙시다 일단 좀 갑시다 아 헬이라니 아니 그 받는 누구때문에 헬 냈습니다 네 아무도 못가요 어 어 어 안돼 아 잘했는데 감사합니다 그 또 아 괜찮아 진흥님도 못갈텐데 뭐 거기서 이제 올라당 오 그냥 그야말로 노제해마 어떻게 가 안녕하세요 또 재밌게 하시라고 또 하나 더 담아드렸습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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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진짜 어떻게 하냐 어 이거 진짜 어떻게 하냐 뚫는 사람한테 제가 골 보너스 드리겠습니다 저거 고이는 내꺼야 네 저 뭐야 님들 이거 뭐 밟은거에요 그냥 가도 돼 응 아 하하 저기다가 뚫치니 괜히 했나 나도 못가는데 아하하 하하 구멍님 스릴게임용 이 이거 여기 어떻게 갔어요 구멍님 아 안올라가죠 여기 뭐 왜 다 죽었어 벌써 답은 왼쪽이다 오잉? 되게 쉽게 가잖아 어 그거 죽습니다 뭐야 뭐야 저거 죽는거에요? 이럴수가 레이디 패스트 레이디 패스트요 레이디 레이디 패스트 빠르게 갔다 내려가라 빠르게 빠르게 엉? 정답 정답 다음 찌 뭐하는거야 포탈 포탈 위치로 알려주는거야 야 아 이거 안 섬서 안돼 김우 누워 어디있어 저거 포탈 아 짓었네 아 안돼 어! 안돼! 죽었어! 저거 타는 게 더 어려운데요? 어! 지옥행 포탈! 아 저거 타는 게 더 어려워! 급하게 하려고! 급하게 하려고! 지옥행 포탈! 포탈 못하게 해야 돼! 제가 제 포탈 못하게 해드렸습니다! 자 여러분 퀴즈 막습니다! 다들 뒤로 돌아가세요! 아 뭐하는 게 더 이상의 스탈? 아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뭐예요? 아메이! 아메이! 아우 예! 뭐라고? 아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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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거 뭐야! 어? 어? 그냥 가지는데요 구멍이? 뭐야? 뭐야? 우와! 나 잘한다! 흐어어! 아니 덧 예에에에에에에에에.. 다툼스 왜 켜고파! 아씨 나만해! 저기 지금 어떤 분 블랙홀 가집니다! 블랙홀이란다! 어? 과연? 그렇지 사람은 정직해야지! 자 갈 수 있거든요 이거? 제자리로 갔어 아 저기도 깔려 죽네 아 짜증나 아따 독주다 독주 말달린다 뭐야 왜 여기 가시밖에 없어 이번판 아 진짜 저기다 꼬심은 사람 노답이다 누구예요 저거 절 절행무님 어떻게 가라고 저렇게 만듭니까 뭐야 이거 아니 막았잖아 길없어 요네 막은 사람이 더 노답이야 여러분 절행 좀 많이 살아 여러분 놀라지 마십쇼 제가 여러분을 위해 저기 포탈을 설치해놨어요 여러분 답은 저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디 어디 오른쪽 답은 뭐다 포탈이다 여러분 답은 포탈 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쪽은 악마의 족사기입니다 네 갈 수 없는길이예요 이거 어떻게 가 조롱무 조롱무라고 죽었어 위원이야 과연 저거 갈수 있는 확률 제가 보기엔 1% 예상합니다 저 아래에 갈 수 있어? 저 아래에 갈 수 있어? 간다! 하나, 둘, 셋! 뭐야 홀즈 포기 뭐야? 포기는 있어? 주민은다! 주민은다! 왜 클로즈업 내냐 개 웃겨 너구리의 선택은? 너구리의 선택은? 왜 주민 되는 거 봐 시민들 압박감을 줘 시민들 압박감 아 이걸 낳는게 어? 여러분이 나 개시나 네 아 클로즈업이 너무 웃겼네 어? 지느님 가자 우리 나리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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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컨트롤 되는 사람만 가능하거든요 좀더 위로 좀더 위로 왼쪽 좀더 위로 내가 이쯤하고 저기저기 포탈 열렸거든요 이 애가 나가라 아무리게나왔나 갈려! 갈려! 뭐해 왜 안 돼 그건만 나도 어하하하 내려왔다 thrn 예 조링원이지 우리가 왔다 arose 오 미쳤다 대단한 말 약간 한 칸 정도 한 칸 정도는 그래 낮으면 너무 낮으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이게 해둡시다 저기요 이거 누굴 깔았어 두 칸짜리 저거 저요 너무 멀잖아 좀 더 가까이 해야지 포기 어떻게 하는거야 포기 무슨 버튼 눌러야돼 아 또 클로즈업 됐네 D 아 나 제롱이나 보내야겠다 꼬리바 근데 넘어가는거 아냐 배 여기다 깔면 노답인가요 음 괜찮아 여기다 깔아도 노답이야 그리고 간다 닭구멍 승би 저기 저분 못오십니다 못오십니다 이분 5 밟으면 없어지는데 2개 ties 1회용 발판 1회용 월판 아아 저정도야 뭐 이도 아니지 뭐 하지만 여기에 이게 있다면 조금 이정도라겠지 여러분 너무 어려우니까 나야 여기 길이 안보여 과연 조렝몬 진우 어어어 저 타이밍 중요하거든요 천천히 눌러도 약간 천천히 아하 나 모르겠는데 타이밍을 냉곤아 가만히 뛰는데 그럴게 이제 알았어 이거 처음부터 안 움직이면 무조건 죽는다 약자 LN님 약자도 없다 약자 어려워 게임 음 자 우리 우리 뉴비분들을 위해 약자 컴퍼니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랫길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위에 꿀 발라놨습니다 어떻게 하는거야? 저거 이상한 꿀 바르면 아 뭐야 하하하하 뛰어져 망했다 이거 아 미치겠네 아 지연모가 안된다 아래가 안 뛰어 자 우리 아래 밟고 갑시다 저 아래끼리 안될거 같은데요 아 내문덩 내가팠네 아시 어? 되는데 아래? 어 뭐야 저 독골은 뭐야? 독골은? 독골? 저 움직이는 발판에 있는 꿀 뭐에요? 밟으면 점프가 잘 안돼 쉽게 가게 할거야 응 해봐 먼저 트롤하지마요 아이 트롤이라뇨 구멍님? 네 구멍님 구멍님 구멍님님 저희만을 위한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갑시다 오케이 안돼 가라 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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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말야 말야 이거 오 발판도 밟아지네 아 아 척척척척 아 컴백은 뭐야 이거 두겠습니다 여러분들 기회는 줍니다 기회 아 당근 그 다음에에 봅시다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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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대 흫흫흫 안 돼 아데 아 죽었어 솔로 컷 에이 너는 정말 대단한냥 혁 lim 어... 죄송한데 저기 땅을 밟을 수 있긴 해요? 밟을 수 있지 않을까? 석고문을 밟을 수 있고 가게 하자 뭔 말이야? 오케이! 아! 할! 지금 어떻게 해?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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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쉽게 가게 난 해야지 아니 구멍님! 이런 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어 이 정도면 되지 않나? 이 정도면 되지 않나? 이 정도면 되지 않나? 와 어렵겠다 난이도 대폭 상승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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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빨리 갈 필요가 없구만 미로 띄어서 마십시오! 최종적으로 에이! 엌!! 워악!!! 엌!! 제발 나에게 복이 온 날꼬니 잠깐만 잠깐만 가만히 좀 있어라 말 우린 흔들어야겠다 워아하어언 워아하어어우 앗! 엥! april이 잘하고 헣 모빈이 빽 깜짝아 여러분 굉장히 난이도 높습니다 어하 여기 좀 어려운데 아하핳 으윽 내리 지탈이 같구나 자 5초 후 밑댁 그렇지 아니 이게 근데 박자가 맞을 수 밖에 없어 저걸 안 맞게 타면 되지 사람들 눈치 보소 아들 눈치 좋은거 같아서 그냥 없을거에요 천천히 갈겠다 이제 짱나 이거 메이플 있는거 연습하는거 나 아직 안 죽었어 아니 아니 지금 간 보고있어 언제 죽어야됨 와 구멍님 지옥에 보고 오시네 아 저기서 죽었어 구멍님 그거 돼요? 어 되는데 아 잠깐만 이거 안될거 같은데 이거 다 죽어라 하나 둘 셋 핫 저 위에건 없애야겠다 아 폭탄 되게 많은거웠다 맞아요 없애요 여러분 내뱀 주축을 없애면 안돼 안되잖아 이거 무조건 안들어가잖아 너무 많이 울렸다 잘못 눌렀어 하늘길만 눌렀어 하늘길만 눌렀어 설마 지금 죽는 사람이 어 뭐야 대박 내가 제일 빨리 외봐가지고 다 죽었어 아직 안 만들어왔네요 아 저거 좀 밟지마 아니 나 점프대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근데 왜 움직여 끝났지롱 어 뭐야 나 꼬린냈어 뭐야 시체가 들어갔어 검실 시체가 들어가면 저렇게 되나봐 헐 검실해 보인다 나도 데려가 너무 çıkar 하나 이제 이렇게